아, 아, 아 너 내가 경고했지? 당신 아내인 나보다 그 여자가 더 중요해? 해요, 진짜 난 당신을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어 당신도 알고 있었잖아 왜 나랑 결혼했어? 엄마가 원한 여자는 수연이가 아니라 당신이었으니까 간동죄로 고소할 거야, 두 사람 당신 정말 그 여자 다치는 건 모기 싫어? 그럼 당신이 선택해 나야 그 여자야 내일부터 회사 나가지 마 회사 나간다는 핑계대고 당신이 밖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 미안하다, 예경아 조금만 더 노력해주면 안 되겠니? 이 엄마는 이 엄마는 영혼이 네 편이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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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우리 결혼 2주년이잖아 새로 시작하자는 의미로 반지 반지 새로 샀어 손 줘봐 손 줘봐 손 줘봐 이 정도면 지방에서 방앞고 살만 할 거예요 헤어질 수 있었음 그때 어머님이 찾아오셨을 때 헤어졌겠죠 그리고 나 그동안 진혁이 아이도 몇 번이나 가졌었고 태어나진 못해도 운명이에요, 우린 절대 끊어질 수 없는 인연의 끈으로 묶인 운명이여 잘난 척하지마 그럴듯한 말로 보장한다고 더러운 니들 사랑이 아름답고 순수해 보일 것 같아? 흙탕물은 흙탕물일 뿐이야 이혼 서류야 절대 끊어질 수 없는 인연 피참한 현실 앞에서 순수한 사랑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볼게 나가 당신 지금 입은 옷 그대로 미안해 당신이 힘들게 했어 주말이라 좋구나 너랑 낮술도 다하고 근데 너 소식 들었어? 진혁 씨 포장마차 한다더라? 사업한다고 이것저것 손댔는데 다 안 됐나 봐 진혁 씨 사업하기엔 마음이 좀 여리잖아 사업 밑천 대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진혁 씨 어머니도 더 이상은 못 도와주고 나가 떨어졌나 봐 예, 사장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? 예? 전세 보증금을 압류하신다고요? 아, 저 사장님 아, 저 사장님 여보세요 사장님 사장님 수연아 나가, 나가라고 꼴도 보기 싫어 당장 나가라고 야 누군 사업 망하고 싶어서 망했냐? 나 죽기 싫어 그냥 끝내자 정말 지긋지긋해 다 지긋지긋하다고 다 지긋지긋하다고 그래 끝내 끝내자고 진료 끝났습니다 내일 다시 오시겠어요? 하... 벌 받은 거지 뭐 미안하다 이러지 마 응 진작 좀 이렇게들 살지 니들 이런 모습 보니까 내가 더 바랄 게 없어 고맙다, 예경아 진약 씨 어? 짜잔 우리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즐겼잖아 그래서 준비했지 이번 연휴 때 다녀오자 정말? 진혁아 여기 어쩐 일이야? 나랑 헤어지길 기다린 사람 같다 야, 여기가 어디라고 와? 너 지금에 와서 왜 이래? 나 다 필요 없어 난 너만 있으면 돼 알잖아 알잖아 네가 그 여자랑 같이 있는 거 나 생각만 해도 괴로워서 미친 것 같아 그러니까 나랑 같이 가 어? 조금만 조금만 참자, 수연아 이제 그 여자가 날 믿기 시작했어 조금만 더 참으면 빚도 갚고 너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두 사람 너무 행복해 보인단 말이야 나한테 너뿐이야 응 누구야? 어, 스팸 줘라 그래서 위험이 얼마나 필요한데? 한 10억 정도? 10억? 자리가 워낙 좋아서 권리금이 좀 세더라고 나 그냥 집에 있으면 안 될까? 나 살림 잘하잖아 안 돼 안 돼 그래도 뭔가 해야지 아, 내가 당신 때문이라도 꼭 성공해야겠다 네 왜 전화 안 받아? 왜? 그래 사진으로 말하는 거야 돈이 필요해서 그 여자한테 간 거라고 오랜만이에요 이제 와서 무슨 할 얘기가 있죠? 진혁이가 사랑하는 사람은 나예요 뜬금없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? 진혁이가 왜 당신한테 돌아간 줄 알아? 당신이 불쌍해 보여서 그 말 해주려고 왔어 수연이란 여자 병원에 왔었어 수연이가? 미친 거 아니야? 거기가 어디라고 찾아가 아직도 그 여자 맞나?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사람 대체 뭘로 보고 불안해하지 마 다신 예경이를 만나지도 말고 그 여자 바보 아니야 이러다 일 그르칠 수도 있어 가지 마 하 자녀를 받을 수 없어 소리 세번에 연결됩니다 진혁이가 사랑하는 사람은 나예요 놀라지 마 너 걱정할까 봐 전화했어 진혁이 여기서 잔다 이거 가방이야 백화점 가는 길에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하나 샀어 제가 어머니 사드려야 하는데 그래 다음엔 우리 며느리가 사주는 가방 한번 들어보자꾸나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래 나오지마 네 간다 고생스럽겠지만 조금만 참아 이제 집만 사면 다 해결되는 거야 그 집은 우리가 잘 구슬려서 진혁이 앞으로 할 거야 뭐 몸조리나 잘해 그래 엄마가 튼튼해야 뱃속 우리 아기도 튼튼하게 자라지 오늘이요? 네 할 말이 있어서요 자기랑 와인 한잔하고 싶어서 언제든지 좋다 다 요즘 하루하루가 꿈만 같다 그래도 난 두려워 당신 맘속에 그 여자 흔적이 남아있을까봐 그 여자 얘기는 입에 담지도 말랬잖아 정말이지 그 여잔 내 인생의 오점이었어 기억조차 하기 싫어 진혁 씨는 절대로 당신한테 돌아가지 않아요 착각은 당신이 하는 거야 진혁이가 사랑하는 사람은 나야 이 분이라고 여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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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이를 먹는 사이사이 경계를 늦추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야? 무슨 전화가 와? 이제 거짓말까지 해? 내가 무슨 거짓말을 해? 차라리 솔직히 말해 그 여자랑 사는 게 좋아서 돌아오기 싫다고! 어? 당신 혹시 내 전화기 만졌어? 내가 왜? 배턴 걸어놓은 걸 어떻게 열어봐 어 그냥 물어봤어 제발 그만 좀 해 지금 얼마만에 집에 오는 줄 아노? 보기만 해도 싸우는데 너 같으면 오고 싶겠어? 차라리 그 여자 사랑한다고 솔직히 말해 그래 여경이 사랑해 됐어 이제! 감히 내 앞에서 그 여자 사랑한다는 말을 맺어! 수연아 예, 예, 예 진혁이 당신 돈이 필요해서 온 거야 어머니가 당신한테 해준 그 병원 정도면 우리가 진 빚 다 갚을 수 있다고 그랬어 그래서 그 돈은 되돌려 받아야 한다고 너 지금 어딜 찾아와서 행패야 행패가? 행패요? 제가 어머니 며느리잖아요? 이 여자가 아니고! 얘가 점점! 우리 아기예요 여경아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그래서 어쩌라고 나도 진혁 씨 아이가 졌어 그러니까 당신 이딴 일로 큰소리 칠 거 없어 아유 세상에 이렇게 반가울 때가 나 어머니! 너 뭐하고 섰니? 너만 이 집에서 나아가면 될걸? 여보 너 결혼은 현실이야 사랑만으로 살 수 없다는 거 누구보다도 더 잘 알잖니 예경이가 네 아이를 가졌다는데 뭘 고민해? 미연아 아이는 내가 책임질게 내가 뭘 했어? 결국 당신만 더 비참해질 거라 그랬잖아 예경아 내가 다 얘기하마 좀 앉았구나 안 지으실 필요 없어요 저 진혁 씨 아예 안 가졌어요 아 저분도 이 병원 다니시나 봐요? 저희 시어머니세요 선생님 동서 집도 내가 구해줬어 동서요? 그래 두 달 전에 어머님이 며느리라면서 같이 우리 가게 들렸지 뭐야 아빠도 좀 알아봐달라고 넌 몸조리나 잘해 그래 엄마가 튼튼해야 뱃속 우리 아기도 튼튼하게 자라지 넌 지겹지도 않니? 수연이가 그렇게 좋아? 다 알고 있었던 거야? 진심으로 대했던 사람 마음을 이렇게 갖고 놀아? 왜요? 엄마 고마워 고마워 더 이상 당신한테 밀원 안 갖게 해줘서 이제 정말 우리 헤어지는 거야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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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부부는 아무래도 이혼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부부가 재결합하면서 혼인 신고를 했다면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혼인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? 엄마 언니 19 20 22 22 23 25